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. 자, 오늘이 9월 23일입니다. 파이널 특강 생명과학 1 강의가 이제 나옵니다. 이 강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교재 출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될 텐데요. 오늘은 금요일이거든요. 이 오리엔테이션은 아마 토요일날 올라갈 것 같고요. 이제 파이널 시기가 됐습니다. 찬바람도 조금씩 불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전부 다 정말 아주 최종 정리하느라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? 이 시기에 맞는 그런 좋은 강의 파이널 특강 강의가 이제 준비되고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. 자, 강의 이름은 파이널 백제입니다. 생명과학 1 이것만 내가 준비를 했고요. 파이널 백제 강의란 뭐냐 그러면 수능 대비 마지막 총정리 강의예요. 싹 다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지.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좀 있을 법한 빈틈이라든지 잘못 알고 있었던 오류, 조금 안 좋은 문제풀이 방법 그런 거 있으면 그걸 싹 다 잡자 이거지. 물샐툼 없이 쫙 잡자 이거야.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하냐 문제풀이로 할 겁니다. 그래서 파이널 백제예요. 출제 가능성이 높은 대표 유형 백문제를 풀이하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싹 다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. 문제를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러면 9월 모평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20문제를 매 단어마다 다 집어넣습니다. 그대로 집어넣긴 하는데 보기를 좀 더 추가해요. 그리고 자체 제작 80문제가 이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00문제를 갖고 총정리. 가장 큰 특징이 이 백문제를 두 가지 파트로 분류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개념형 파트1 57문제 있고요. 출원형 파트2 43문제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. 여러분 수능 문제가 20문제 생명각1 열세 문제 내외가 개념형으로 나오죠. 그리고 출원형이 한 7문제 정도 나옵니다. 그거에 맞게 이렇게 파트1과 파트2로 구분해놨어요. 물론 파트1 개념형이 훨씬 더 쉽고 진도도 빨리 나갈 거야. 출원형은 좀 어렵고 천천히 천천히 나가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하여간 일단 성격이 달라서 두 개 파트로 나눴습니다.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모든 유형을 다 총망라해서 이걸 통해서 개념과 스킬을 내가 총정리 시켜주고자 하기 때문에 100문제 내에서 이 모든 걸 수화시켜야 되잖아. 그래서 한 문제당 볼륨이 굉장히 큽니다. 어떤 특징을 지니느냐 복합적인 자료를 다 제시를 해요. 한 문제마다 그래서 자료들이 지문이 있군 이 자료들이 이 네 가지입니다. 보통 수능에 나오는 게 지문, 줄글 그리고 표가 있어요. 표 참 많이 나오죠. 그리고 그림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염색체 그림이 됐던 아니면 여러 다른 그림이 됐건 이런 그림들이 있고 그래프가 있어요. 그래프도 참 많이 나오죠. 이 네 가지 자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지. 자 이런 자료들에다가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 또는 하나의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자료들을 싹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질문들을 싹 다 또 여기서 나열을 할 겁니다. 그래서 보기가 ㄱ, ㄴ, ㄷ이 아니고 ㄹ, ㅁ, ㅅ, ㅇ, 최대, ㅇ까지 다지선다 보기 형식으로 되는 거야. 그래야 총정리가 되거든. 특정 주제, 특정 유형에 대해서 짝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. 알겠죠? 그런 형식으로 되는 게 파이널 백제다. 그래서 기존의 문제들과 조금 사뭇 달라요. 자, 최신 문제들은 최신 평가원 경향을 우선 반영을 합니다. 그래서 올 9월 모평 문제는 내 단은 첫 모레에 다 집어넣었어요. 보기 좀 추가해서. 그리고 올 6월 모평 문제도 변형해서 다 녹여냈습니다. 그리고 최근 기출, 작년 수능을 비롯해서 이 평가원 문제들 최근 것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싹 다 반영을 했습니다. 이걸 최우선으로. 거기에다가 이 EBS 교재, 수능 연계 교재죠. 공식적인. 그거에 수특수한, 특히 수한의 좋은 문제들 좀 있어서 그 아이디어, 우수 문항 출세 가능성 높은 것들 좀 변형을 해서 거기에 파이널 백제에 좀 집어넣었습니다. 자, 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만들고 그러는데 문제당 볼륨도 크고 그래서 이 파이널 백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실전 봉투모의구사처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. 이 내가 개념용 문제가 하나 있어. 뭐 혈당량, 인슐린에 대한 문제야. 그 문제를 내가 30초 만에 풀어야지? 안 돼요. 자료도 복합적으로 많이 나와 있고 질문들이 많아요. 알겠어?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한 시간 내에 풀려고 하지 마세요. 사전에 풀이하고 이제 강의 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. 그냥 최종 정리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풀이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차근차근 꼼꼼하게 물샐듬 없이 내 빈틈이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갔으면 좋겠어. 파이널 시기니까 내가 수준 있게, 속도감 있게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볼륨이 있기 때문에. 알겠지? 또 하나, 이 파이널 백제는 기존에 나아있던 유형, 기출이라든지 EBS 이런 거 좀 일부 좀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, 이거를 총정리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또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자료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은 거의 없어요. 알겠어? 기존에 있던 것들을 싹 다 정리하는 거야. 개념과 스킬, 기존에 있던 거 베이스로 해서 그걸 다 잡으면 어떤 새로운 자료, 어떤 새로운 유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풀 수 있어요. 조금 낯설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지. 알겠어? 그래서 이거는 개념과 스킬을 총정리, 복습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신자료, 신유형을 많이 안 잡아봤습니다.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. 그러면 신자료, 신유형을 많이 트레이닝하려면 또는 그거를 시간내, 낯선 소재, 낯선 자료를 시간내 푸는 게 그게 어렵잖아.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? 봉투복의고사 있잖아. 거기는 신자료, 신유형을 계속 집어넣고 있다고. 칼라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야. 알겠지? 총정리하는 거다. 꼼꼼하게 차근차근. 개념과 스킬 지금까지 했었던 거. 파트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는데 파트 1은 개념용 57문제. 학습 전략 좀 말씀드리면 13문제 정도 나오고 쉽다 그랬죠? 이 개념용 57문제로 모든 걸 정리할 텐데 3등급 이상 목표인 학생들. 아마 모든 학생이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할 거예요. 그러면 이 열쇠 문제를 수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됩니다. 5분이면 5분, 7분이면 7분. 내 열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고. 알겠어? 그래서 모든 등급, 모든 등급이라기보다는 모든 실력들, 모든 학생, 파이널 백제를 듣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은 이 파트 1 개념용 57문제는 완벽하게 소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. 완벽하게 복습 모든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라요. 아시겠어요? 누구나 다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. 또는 이런 걱정이 있을 거예요. 올 9월 모평처럼 신자료, 낯선 소재의 그 개념용 문제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첫 번째, 파이널 백제의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반복 복습하잖아. 개념만 탄탄하면 낯선 소재, 낯선 자료가 나와도 잡을 수 있다니까. 알겠어? 개념이 탄탄하면 흔들리지 않아요. 그걸 내가 계속 강조를 해줄 거야. 그리고 복합적 자료라 자료들이 많다고 했잖아. 이 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는 거 계속 연습이 될 겁니다. 물론 이거 말고 진짜 번턱번턱하는 반짝반짝거리는 새로운 자료, 낯선 소재의 문제를 또 새로운 마음으로 경험해 보고 싶은 학생들도 있죠. 그건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. 봉투모의고사 그걸 활용하시라고. 좋은 문제 많이 집어넣었어요. 봉투모의고사. 알겠지? 자, 개념용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. 자, 파트 2. 추론용 43문제 정도 집어넣는데 수능에서 약 7문제나 하고 고난도에서 아주 어려운 최고난도까지 쭉 있죠. 자, 등급별로 말씀드리면 내가 2등급이 목표라고 하면 자, 본인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남은 시간이라든지 내가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거 자기 목표에 맞게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. 자, 저 7문제가 유형별로, 추론용 유형별로 쭉 있거든요. 뭐, 핵형분석, 막전이, 근수축, 세포매칭, 다인자, 복대리, 가계도, 도련변인,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2등급 목표라고 했는데 모든 유형을 완벽하게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아요. 그럼 전략적 선택을 하라 이거지. 나는 어떠어떠 어떤 유형, 어떤 주제까지 할 거야. 쉽게 얘기하면 7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랑 한 5가지 유형 주제는 스킬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. 그 문제 유형들도 다 정리했으면 좋겠고 웬만한 문제 다 풀어냈으면 좋겠어. 5개 정도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한 4개 정도는 잡아야 돼요. 그래야 2등급이 가능해집니다. 알겠죠? 그렇게 전략적 선택과 학습하면 되고 자, 근데 선생님 저는 1등급 만점이 목표예요 라고 하면 이 파이널 백제 기준으로 마지막에 있는 가계도와 유전병 문제까지 다 풀고 완벽하게 스킬을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지. 대표 유형들 다 집어넣고 내가 스킬을 다시 한번 복습시켜 줄 거니까 가계도와 유전병까지나 1등급 목표 그리고 만점 목표예요 그러면 다 정리하시라 이거야. 알겠어? 이렇게 자기가 전략적 선택과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앞에 했던 파트 1 개념용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 알겠지? 자, 강의 구성은 16시간, 한 17시간 정도 될 것 같고요. 스튜디오 촬영 지금처럼 자, 그리고 개강, 교재 입고일은 9월 26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. 자, 수강 대상은 모든 학생 다 수강해도 됩니다. 9월 모평 기준으로 모든 등급 어떤 등급이 됐든지 간에 다 만족할 거야. 선생님 저 만점 나왔는데요. 9월 모평에. 그래도 다시 복습 겸손하게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다른 등급 친구들도 전략적 선택해가지고 직접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전 수강 강의 무관 다른 선생님 강의 들었건 나는 학교에서만 수업을 들었건 EBS 강의 들었건 다 만족할 수 있게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. 다만 파이널 시기인 만큼 좀 집중력이 있고 밀도 있고 속도감은 있게 할 겁니다. 단기간에 최종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수험생들 다 들으시면 되고요. 파이널이니까. 자, 효과적인 수강 방법 교재가 있는데요. 오로지 강의 수강용입니다. 이거 N제 아니에요. 내 강의 중에 N제 교재가 있는데 그게 올바원입니다. 또는 모의고사 형식이긴 하지만 18모의고사나 봉투모의고사 자,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설지도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시간 내 푸는 것도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. 상크스 문제편도 있고 또는 섬기안의 그 문제편도 있고 알겠어? 네, 이거는 오로지 강의용이라 해설지가 하나도 없어요. 정답만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거 비타민에 팔거나 이런 거 안 해요. 오로지 강의 수강할 학생들한테만 이거 구입할 수 있게 해놓을 겁니다. 알겠죠? 자,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문제 풀고 들어오세요. 그래야 속도감 있고 밀도 있게 진행하는 거 따라올 수 있습니다. 그래야 복습 효과도 커지고요. 그리고 사후에 자기가 빈틈이 있었다. 몰랐던 스킬이 있었다. 꼭 여러 번 복습하시고 최종식입니다. 자, 교재는 이렇게 보라색 계열로 좀 했고요. 자, 이게 이제 문제 내부인데요. 자, 좀 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쭉 이렇게 있어요. 자, 그리고 보기가 되게 많아요. 복합적 자료에다가 다지선다 보기를 집어넣습니다. 알겠지? 그리고 추론형 개념형 파트는 매 중단원 끝날 때마다 이렇게 빈칸 채우기. 그래서 다시 한 번 복습하라고. 알겠어? 그래야 거의 잠꼬대하는 수준으로 나와야 친자료, 낯선 자료가 나와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도 그게 실수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. 자, 추론형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최신 평가원 EBS 이걸 반영을 합니다. 그래서 9월 모평에 나왔던 전자 개념 집어넣는다든지 수안, 작년 9월 모평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스킬을 공부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어요. 자, 그리고 보다시피 정답만 수록했습니다. 해설 없어요. 그래서 이건 단독으로 N제 형식으로 구입해서 혼자 문제 푸는 건 의미 없다. 강의와 함께 해야지 오개념이나 자칫 이상해진 풀이 방법 그런 걸 막는, 저 뭐냐 가질 수 있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. 알겠죠? 꼭 강의와 함께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. 자, 이 정도로 해서 파이널 백제 선생님이 아주 힘여를 기울여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우리 연관들과 함께 기대하셔도 좋을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본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